2023년 8월 2일 수요일 현지시각 오후 4시 10분에서 15분 사이 여기는 드르케 안탈리아 구도심 올드시티 마리나 안에 있는 생활사박물관 문화사박물관 즈음 됩니다. 입장료 무료구요 에어컨 빵빵 여기 안탈리아 지역의 중세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활장면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곳인데 안탈리아 구진 음식들 만들어 먹는 음식문화 그리고 주방 기침 밀랍인형 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귀신도 아닙니다. 여기 문화사 박물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구요 간간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만 오는게 아니었어. 아... 에어컨... 어... 정말 시원해... 음... 독특하다... 쇠하고 동 19세기 도아노커 아... 이런거 도아노커 만들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도아노커 19세기... 20세기 19세기 아이런 박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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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nography, Ethnography, Ethnology, Ethnography, Ethnology, 인류학 박물관. 괜찮다. 작은데 뭐지? 원래는 돈 받았다는 얘긴가? 153L? TL 저거 Lille인데? 문화사 박물관 인것 같습니다. 문화사 박물관, 인류학 박물관, 생활사, 생활사 박물관 시간은 오전 8시 반에 열어서 저녁 8시에 문 닫습니다. 뮤지엄 엔트런스. 이렇게 되어있어요. Antalya Ethnography, Muses. 네. 괜찮네. 이런걸 또 함. 밤에는 당연히 문 닫혀있어서 낮에 오니까 이런게 또 걸려드는구나. 이 고급진 잘정돈된 벽이 뭔가 싶었더니 박물관 이었군요. 네. 아이고 이쁩니다. 박물관. 잠시 좀 식혀가고 에어컨 밑에서. 이상. 막 aqui. 네.